아... 사과다. 아침에 사과 먹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 저도 그냥... 어? 건강 부스? 이야... 정말 사과 하나만 드시는 거면 실망 거야. 그렇죠. 사이다? 그럼요. 사과 하나만 먹으면...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멘아. 사이다에 요거트에 사과를 넣으면 저게...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설거지를 되게 편하게 하시네요. 뭔가 이렇게 세제를 써서 하면 조금... 너무 이렇게 환경도 파괴되고 하니까... 근데 만약 음식하고 나서 그릇이나... 근데 나랑 비슷하네. 그릇이나... 근데 만약 음식하고 나서 그릇이나... 근데 나랑 비슷하네. 근데 만약 음식하고 나서 그릇이나... 근데 나랑 비슷하네. 그릇이나 바로바로 씻어주면 굳이 세제야. 네네네. 바로바로만 해도... 그러고 나랑 진짜 비슷하다. 저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많이 달게 드시네. 꽤 되네. 맛은 있겠다. 맛이 없더라고요. 실패했어요. 평소에 해먹던 레시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저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샀던 건데... 버리기는 아까... 아, 뭔지 알아요. 한 번 따서 먹었던 거? 그냥 이렇게 좀... 따서 먹어봤는데... 맛있으면 계속 먹고... 맛 없으면 다음부터는 아, 이거 안 해야지 하는... 되게 실험적이시다. 그러게요. 요리는 좀 실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